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풀 스택을 어떻게 도커 컴포즈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거는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쓰는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도커를 요즘은 도커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도커를 사용하는데 커뮤니티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의외로 도커 환경을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개발 환경에서도 도커를 사용을 하면은 도커 컴포즈랑 해가지고 프로덕션의 쿠버네티스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개발 환경도 구축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협업하는 대로 당연히 굉장히 유용하겠죠 환경 설정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가지 프론트엔드라던가 백엔드팀이 협업하고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너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발 환경에서도 도커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서 4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운영을 할 거예요 리액트로 프론트엔드를 짜놨고 포스크레스 QL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고요 노드.js로 백엔드를 쓸 거고 엔진엑스로 저희가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엔진엑스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클라우드에다 프로덕션을 올렸을 때 로드 밸런서들의 역할을 조금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엔진엑스를 일부러 쓰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리액트부터 보면은 리액트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간단하죠 굉장히 워크디렉터리 유저 앱에다가 지정해놓고서 패키지.json 가져온 다음에 패키지들 깔고 그냥 스타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고 도커 파일 이름은 저 같은 경우 dev.do커 파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프로덕션.do커 파일, 스테이징.do커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별로 도커 파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와 이제 굉장히 비슷한 거는 노드.js 같은 경우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노드몬을 설치했다는 것만 유익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json 가면은 제가 그 커맨드에 써놓은 npm run dev 이게 server.js에 포인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서버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축을 해놨는데요 지금 리액트에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게 그냥 리액트 기본 템플릿에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그냥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 그거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셀렉트 해가지고 그냥 길이 가져오는 거 이렇게 했고요 포스트를 하게 될 경우 저희가 클릭했을 때 이 루트로 포스트를 보내면은 로우를 하나 있었다 한 다음에 카운트를 다시 또 프론트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엔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포스크레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커 파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고 이 도커 파일은 사실 여기만 써도 돼요 from postgres 하고서 11번 또는 원하시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post.gis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 post.gis가 은근히 또 설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도커에서 혹시 혹시 post.gis 사용하시면 이 스크립트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은 수월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레이블부터는 post.gis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하고 Nginx를 이제 봐볼 건데 Nginx는 Nginx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conf 파일에서 저희가 dev.conf라는 파일을 configuration 폴드에다 넣게 제가 해놨어요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은 dev.conf라는 파일 들어가면은 react라는 upstream 불러왔고요 node라는 upstream 불러왔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node.js랑 이게 react front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reverse proxy로 제가 root로 오는 것들은 다 react로 proxy를 해주고 api, slash api로 오는 것들은 그 api 잘라내고서 node.js 서버로 보내주는 그런 reverse proxy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시는데 저희가 react를 사용을 할 때 자동으로 hot reloading이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소켓을 사용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socket.js 노드 이게 그 패스거든요 이 패스를 그대로 react 컨테이너로 proxy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hot reloading이 제대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커를 사용하지 않고서 운영을 하면 엔진엑스 띄우고 뭐 노드 백핸드 띄우고 포스트그레스도 띄우고 리액터 프론트 따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굉장히 귀찮은 반복적인 작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한 개의 스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스택을 관리한다면은 환경을 조금 개발한 게서도 나눈 게 굉장히 복잡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도커 컴포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 놓으면은 조금 읽어 볼 건데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엑스만 제가 포트를 80번끼리 연동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모두 다 통해 가지고 네트워킹 갈 거고요 백엔드에서의 포스트그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네트워크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AWS에서 Private VPC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리액트 프론트도 그렇고 노드 백엔드도 그렇고 포스트그레스도 그렇고 제가 포트를 다 안 열어 놨어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통하지 않으면은 접속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고 이 80번 포트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엔진엑스에서 보여드린 리버스 프록시 환경을 통해서 컨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리액트 프론트로 전송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노드 백엔드로 요청을 전송을 해 주겠죠 그래서 엔진엑스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놨고 그리고 리액트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거 유서 앱 노드 모듈스를 제가 볼륨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삭제를 해 놓은 거는 이거는 로컬 환경에 노드 모듈스 폴더가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과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노드 제스를 사용을 할 때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는 어떤 거를 사용할 때든 이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공유를 하게 해 놨고요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노드 백엔드에서는 똑같이 노드 모듈스는 삭제를 하게 해 놨고 다른 폴더들은 그냥 그대로 컨테이너랑 맵핑을 해 놨습니다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볼륨이라는 곳에다가 이 PostgreSQL의 var lib PostgreSQL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맵핑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PostgreSQL 도커를 실행을 했다가 내리면은 그러면은 도커 컨테이너와 함께 데이터가 다 사라집니다 이걸 이렇게 로컬 파일이랑 로컬 폴더랑 맵핑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컨테이너 올렸다가 내려도 파일이 데이터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해당 똑같은 폴더에서 PostgreSQL 도커를 실행을 시켰을 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볼륨은 꼭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파일들을 제가 단일화를 했어요 이렇게 .enb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지금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랑 유저 이름이랑 db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공유되는 환경 설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공유되는 환경 설정들은 .enb에다 넣고 따로 쓸 것들은 다른 파일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enb 파일을 다 집어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저희가 실행을 할 때 도커 컴포즈라고 하고 한 다음에 엔터 하면은 이 이미지들이 다 한 번에 빌드가 돼요 그래서 nginx 부터 뭐 리액트 프론트, 노드백, 그리고 포스케이스까지 이렇게 다 빌드가 될 거예요 이게 다 빌드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컴퓨터에 nginx나 포스케이스 SQL 또는 노드JS 이런 것들이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도 도커랑 도커 컴포즈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그냥 다 돌아가거든요 어떤 환경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커랑 도커 컴포즈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리액트가 다 설정이 되고 나면은 제가 한 번 80번 포트랑 연동을 했으니까 로컬 로스트 그냥 들어가 볼게요 로컬 로스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리액트 첫 템플릿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리액트 프론트 파일에서 무언가를 변경을 시키면은 이 도커 컨테이너랑 싱크가 맞아가지고 변경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런 리액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 부분이죠? 런 리액트 부분인데 여기다 제가 끝에 테스트를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네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환경 안에서도 저희가 그 핫릴로딩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노드 제이스도 똑같아요 노드 제이스도 이 src 폴더 안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엔터 엔터 하고서 console.log 하고 response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장을 했을 때 보시면 노드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핫릴로딩은 노드몬이랑 리액트의 핫릴로딩 기능들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서 그냥 도커 컴포즈를 켜놓고서 이 안에서 개발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환경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편의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놨죠? 커맨더만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이 네 개의 컨테이너들을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굉장한 장점이 이제 생겼고 자 그래서 이 클릭 카운트 업이란 버튼을 제가 누르면은 인크레멘트 카운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해놨는데 이게 로커로스에 슬래시 api 슬래시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백엔드로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로 제대로 데이터가 가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카운트업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콘솔 적으라고 한 거 이게 나오죠? 결과 값이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포스트 SQL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리프레쉬를 해보면은 리프레쉬 해봐도 1로 돌아오죠? 저희가 카운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카운트업을 또 하면은 또 2가 돼요 이제 그쵸? 근데 리프레쉬를 계속 이렇게 해봐도 카운트가 그대로 2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커 컴포즈를 내리고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다운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로 이 컨테이너들을 다 껐어요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껐다 켜가지고 다시 실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도커 컴포즈 안에서 이 볼륨 쉐어링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다시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다시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리프레쉬 하면은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다 껐다 켰고 데이터베이스로 껐다 켰는데도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볼륨 쉐어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저희가 도커 컴포즈 CLR만 사용을 해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그리고 리보스 프록시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엔진엑스까지 사용을 해서 여러 컨테이너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레포지도를 그대로 그냥 기터베다 올리고 그 누군가 협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넣어가지고 기터베 다시 올린다면은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그대로 그냥 클론을 해가지고 또는 풀을 해가지고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가지고 엄만 시키면은 뭐 디펜던시가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 전혀 상관없이 환경 설정 하나도 하지 않고서 저희가 개발 환경을 그대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이랑 작업하는 것들이 빨라지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커 컴포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쓰시든 자바스크립트 풀스택이 아니더라도 이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장고를 써도 되고 스프링 써도 되고 다 할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도 이용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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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